그래서 역시나 가장, 가장 욕심내는 파트가 내가 봤을 때는 동물소리 파트인 것 같은데. 동물소리 개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, 동물소리 개인기를. 저 고라니 한번 가겠습니다. 고라니. 고라니. 맞아, 맞아. 군대에서 맞던 것 같습니다. 고라니 소리 이렇게 돼. 고라니 어때 소리?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매미 가능해요. 매미? 정글인데. 정글에 매미 있어요. 매미가 이렇게 몰려있다가 한 마리 잡았을 때 소리예요. 처음에 몰려있을 때. 나 이제 했어. 그래. 와, 잡았다. 비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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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, 아 근데, 센스가 있네. 센스가 있습니다. 이거 왜냐면, 선생님 진짜 시골에서 이 소리 나고. 진짜다, 진짜래. EDM맨이. 와, 좋다. 또, 이 형이 뭐 없어? 동현이? 저는, 오리. 오리. 정글에 오리 있나?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리가 물 털 때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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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여기서 연습을 해? 접신한 것 같은데, 접신. 왜 여기서 연습을 해?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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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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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